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의 인격과 성품의 그릇으로 성장 발전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전함으로 영혼구원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으로 배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사랑 나누며 예배와 말씀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며 꿈과 비전과 소망이 넘치며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 가득한 작은 천국 이루는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